오늘은 10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블루베리는 우수한 양리적 효과로 많은 건강관련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최근에는 시력증진과 비만, 피부 노화 등의 다양한 위약용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 한 그루에 만원 정도 하니 집이나 밭에 몇 그루 심어두고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항염 및 항균활성,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눈 건강, 뼈의 골밀도의 증진에 효능이 입증되었고 임상시험에서는 신경관 손상화나 뇌신경의 신호전달 촉진, 심혈과 및 면역력 증강 작용에 유효함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효능들이 밝혀져 있지만 열매와 이뿌리의 각 부위별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태평양제약에서 밝힌 블루베리 잎 주출물에서 항산화 작용이 80% 이상 나타나서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잎에 함유된 무기질은 칼슘을 비롯 비타민C와 페놀화합물이 제일 높게 나왔고, 잎은 양질의 영양학적 성분 구성으로 건강지향적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블루베리로 잎차를 만들어 먹고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안경을 썼지만 지금은 시력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열매보다 블루베리 잎차만을 꾸준히 다려먹고부터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며, 지금은 0.8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성분은 눈이 마르면서 뻑뻑함과 시력이 많이 나빠져 애를 먹은 사람이 있었지만, 블루베리 잎으로 알약을 만들어 매일 2회씩 먹고는 일주일부터 눈이 건조한 증상이 없어지고, 눈의 피로를 잘 느끼지 않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블루베리 잎의 추출 성분이 열매에 비해 당분과 몇 가지 성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든 성분들이 들어있었고, 또한 열매보다 높은 수준의 항산화물질이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의 특효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열매보다 훨씬 많았는데, 예를 들어 산화 억제력이 열매는 15종구 라면 잎은 490 수준으로 거의 30배 이상 더 많은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눈의 색소를 내게 하는 청자색과 검은색, 보라색의 색소를 내게 하는 성분이 400여 종류가 발견되어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시각장애 및 기능개선에 효과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잎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채취해 사용하시면 되고, 가을에 잎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황산화력이 더 상승하게 되니 참고하시고, 열매 또한 꾸준히 먹어도 시력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2차를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성분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냥 그늘에 자연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잎을 찜솥에 넣고 증기로 덮어 순을 죽여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잎을 자연건조하면 약혈은 그대로 보존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쓴내와 향 때문에 잘 안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찜솥에 넣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옵니다. 이 차는 자기 개인 취향에 잘 맞는 방법을 한가지를 선택해 만드시면 되고, 그늘에 2일정도 더 건조시켜 차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3-5개 정도 찻잔에 넣은 다음 약 5분 정도 기다린 후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한 번 더 우려내면 되고, 그 밖에 가루약을 만들어 물에 타서 먹거나 환제를 쓰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는 시력건강 외에도 피부 노화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크폭으로 감소가 되어, 피부주름살과 여드름 및 잡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열매는 발현 및 효소로 만들어 꾸준히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건조시키면 오래 쓸 수가 있으며, 소주에 담궈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먹으면 몸의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작용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과 당분으로 인해 많이 먹으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 2-3시발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입차는 컵으로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하며, 체질에 따라서 장내에서 미생물의 차이가 있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